1. 빌리뽀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무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빌립보서를 나누게 되는데 이 빌립보선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또한 설교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빌립보선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빌립보선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언제 적혀지느냐 다름이 아니라 옥중에 있을 때 로마에서 옥살이를 할 때 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배경과 상황을 알지 못하면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선은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자신이 겪고 있던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당장 시작할 때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고 3절, 4절, 5절 계속해서 기쁨으로 강구하고 또한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니 옥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빌리포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에 들은 빌리포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그 소문을 들을 때 감사감격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5절 말씀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전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참여라는 단어를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제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제, 참여라는 번역으로 사용되었던 원어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적혀졌는데 그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여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너희가 함께 있다, 함께 교제한다, 함께 친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희가 함께 모여 코이노니아. 그저 단순하게 모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중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교회로, 교회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금을 위해서 교회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그 교회의 목적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서로 잘 지내고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5절 말씀에 드러난 바로 이겁니다. 보금. 보금. 이 보금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참여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금의 교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건물을 뜻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생활을 공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걸 잘해도요. 아무리 건물이 그럴싸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구역을 가지고 있고 모일 때마다 그냥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예배도 그냥 근사하게 정말 모든 LCD 쓰고 LED 쓰고 스크린을 가지고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보금이 빠져 있으면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보금을 위한 일. 그 보금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보금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모이는 거죠. 왜 우리가 함께 하느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금의 교제 아니겠어요?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떨 교회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금으로 서로 만나고 그 보금으로 서로 함께하며 보금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까?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어떤 교회냐? 보금 중심의 교회 그 보금을 전하기에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주시는 사랑으로서 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보금 안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